전국 현상자랑 대구 3대 고문맛집 뭐가있노? 흑송호 연타불고기 와 지글지글하여 죽이네 이게 불맛 아이가? 납작만두랑 같이 무면 더 맛있지 대구식 중화비빔밥 이게 대구에서만 물수있는 로컬 메뉴 아닙니까? 고기나 야채랑 불량 가득 볶아가 비빔 양년들과 매콤하인 밥이랑 싹싹 비비면 밥두둑이네 밥두둑 동인동에 매운갈비찜 있다 아이가? 대구의 화끈한 맛 마 땅갈비찜하고 다르게 소스가 차차차차차차네 치아랑 어느 두두무야 제맛이지 와 진짜 맛있겠다 뭐고? 와 지기네 그러지 말고 전국 팔도 도시락 본 도시락에서 만나봐 오이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